도내하면 그려주지 일단 오늘 그릴 거는 어... 그 어떤 분이 바드 자꾸 요청을 하셔가지고 바드... 일반바드 그릴 거 같은데? 아 목소리 예뻐요 방사... 엄마야 깜짝아 뭐야 니코 언제 뮤저인데요? 겨울동안 니코 그림받고 싶어요? 뭐야 니코? 아 당연히 그려줘야지 야씨... 3만원이면은 그냥... 어? 야 오늘 바드 그릴라 그랬는데 아이 뭐 바드야 바드 필요 없어 오늘은 겨울동안 니코를 그리겠습니다 돈은 항상 옳다 아... 어... 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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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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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